이녀만 로블록주 오늘은 헝글이 피그라는 맵에 들어왔습니다 이 맵은 더러진 무슨 맵일걸? 리허야 너댄리 귀엽다 너댄 귀엽다 나도 춤춰야겠다 아무 춤추지 어? 여맨아 나랑 같이 추자 그래 하나 둘 셋 원 투 차투 차 투 투 차투 차 야 김니야 너도 같이 추자 너네 진짜 닭살이다 춤은 이렇게 추는 거야 얘들아 우리 춤도 췄더니 좀 배가 고픈걸 아우 그러니까요 어 어디 먹을까 그러니까 여기 엄청 무서운 아빠 돼지가 있다 저기 아저씨 저 먹고 있는 거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와 맛있어 보인다 아저씨 아저씨 밥보다 아저씨 뱃살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구워도 되나요? 돼지고기를 먹겠다는 거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헐 어? 밥이 됐네 어 밥이 된 거구나 밤이 됐으면 몰래 이 돼지 밥을 뺏어볼까 리아야 니가 한번 뺏어봐 너 배고프잖아 지금 엄청 배고프잖아 이 아저씨 먹고 있는 게 아주 다양한데 내놔봐요 맛있겠다 밥절도래 니 밥절 아빠들 지금 엄청 화가 났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화나지만 뭐 어쩐지 뭐 아우 아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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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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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밥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적게 되는 건가 어이 너무 아팠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무래도 안되겠다 얘들아 내가 얘는 좀 만만해 보이지 않아 새끼 돼지인 것 같은데 내가 내가 우리 밥 같이 나눠 먹자 애들아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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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타차타 어우 먼지 출발 나 따라갈게 좋은 생각이야 집에 가면 맛있는 거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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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서 숨자 문 닫아 문 못 닫아? 문 닫아?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들아 나 진짜 놀랬어 나 너무 무서웠어 야 이거 음식 냄새를 맡고 쫓아오나? 너 죽는 거 내가 직관했어 헐 구독 니아야 너 어디야? 니아야 내가 너 관전할테니까 한번 도망가 봐 어? 아 관전도 되네 아 여기 돼지 어떤 돼지밥 뺏어 먹을거야? 나 다 뺏었는데 3명 다? 3명 다 화났어 너 흔히 난 거 아냐? 어 조금 무서워졌어 야 너 속창하고 있어 엄마들이다 넌 죽었다 진짜 아니 난 죽지 않아 난 강철이 심장 김니어라구 어 천천 가까워져 리아야 너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아 야 너 밥 3개를 다 뺏으면 어떡하니 너무 욕심이었네 야 내가 한번 죽어볼게 나 이거 분명히 바나나 샀는데 죽으면 셈창이 꼭 들어오겠지 니 바나나도 납치된거야 아 돼지 엄청 무서워 와아 진짜 싫어 한곰 이 층으로 올라갈래 우와아 우와아 퍽 진짜 이거 어뜨케 이거 근데 오래가죽을 수 없으러 파나나 생겼어 얘들아 좋았어 우리 전략적으로 게임하자 어 좋아 좋아 저기 안에 아빠들지 있거든 내가 이 입구에다가 파나나 깔 테니까 너네가 유인해서 와 하이 문제 없지 내가 파나나 많이 깔게 아우 나 내 아우에우 가만 어 누가 밟으면 어떡해 둘렀어 어 좀 중앙이 아닌데 잠깐만 잠깐 잠깐 두개 깔았어 두개 깔았어 리아야 넌 안전할거야 바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민아 너만 믿고있어 옆으로 돌아오는거 아니야 어 온다 너에서 때리잖아 이게 대체 뭐냐구 아 근데 이거는 운이 없었던거같애 자 하워 사구요 스피드코일 살까 그건 빨라지는거같애 오케이 이거 사고 나머지는 돈 모아서 사야지 오 얘들아 응 그렇게 빨라지는거 같진 않아 똑같은거 아님 느린데 똑같은데 비슷한거같은데 이건 뭐야 이 삽은 땅을 파나? 뭐야 안들어가진다 아 벽을 만든다 오오 근데 쿨타임이 있네 쿨타임이 있습니다 아 이거 엄청 오래 살아남는게 그거구나 그렇지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거야 오케이 얘들아 내가 그러면은 순식간에 네마리 뺏어갈게 흠 흠 흠 흠 한마리는 어딘지 몰라 도망가 여기 집안에 있는데 갔다 도망가야도 어쩔수없어 흠 흠 흠 흠 흠 흠 괜찮아 삼칭집이 있는거같아 오오 삼칭집 오오옷 요매야 진짜 엄청 무섭게 따라온다 까작가작가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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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grapple 고orer 아니 니화 도 돼지가 됐어 너 너 사료를 돼지 사료를 얼마나 포한거야 꼴꼴꼴꼴.. 꼴꼴꼴 꼴꼴꼴 이 멍충한 돼지녀석 네 하지만 버거자리가 있다면 으아악! 움직였어 내가 자 어쨌든 이렇게 아비돼지, 엄마돼지, 새끼돼지들 다 뺏어서 도망가는 게임 해봤습니다 사료 사료 부수고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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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고장난거야 야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돼지 사료 좀 더 먹으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시겠죠? 여러분 안녕 안녕히 아 계세요 아 아 그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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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어?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독 뱅 뱅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뱅 아